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 입니다 미넨에서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이제 프랑스의 파리로 건너 가려고 합니다 오전 비행기 때문에 도둑지 않게 서둘러야 겠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역에 도착을 했는데 또 아침이라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다 문을 닫았네요 불과 며칠 전 저녁에는 시클 벅적 했는데 조용한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미넨에서 파리까지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빨리 들어가서 짐을 싣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향합니다 드디어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리 드골 공항인데 이곳이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시설도 좀 낙후됐지만 이렇게 벽면에 또 파리스러운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바로 공항 철도를 타고 시내로 이동했는데 스페인에서 한번 소매치기를 당한 후로 이제 택시를 이용합니다 볼트 어플을 이용했는데 요새 이벤트 기간이라 택시비도 50% 할인 받았습니다 드디어 파리에 도착을 했네 머물 곳은 공항이랑 그렇게 멀진 않은 곳인데 하야트 리젠시 파리 에투알 입니다 이곳이 공항이랑 좀 접근성이 용이해서 이렇게 각종 항공사 직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체크인을 하고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로봇 머신이 청소를 하고 있네요 작년 여름에도 이곳에 머물렀는데 시내에 이동하기도 참 편하고 방도 붙여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에펠탑이 보이고 에펠탑이 보이는 전망 참 멋있다 요새는 빈대가 유행이기 때문에 빈대 검사도 또 확실히 해야겠죠 빈대 검사 빈대는 없네 파리도 호텔값이 만만치 않은데 올해 올림픽 시즌에 호텔비랑 교통비가 엄청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고 티타임을 즐기러 호텔 위층에 가봐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초콜렛이랑 사탕 이런 디저트가 한가득 넘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어딜 가든 빵과 케익이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음료수와 탄산 음료수 그리고 와인도 넘쳐납니다 커피 머신도 있고 특별히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핫초코도 있네요 그리고 각종 차 핫초코와 이런 귀여운 캔디를 담아봤습니다 약간 40대 아저씨가 즐기기엔 약간 민망한 음식들이지만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먹어봐야겠죠 이런 수제 마시멜로도 있는데 이게 쫀득쫀득하니 맛이 좋습니다 특히 이 크림을 가득 채우니 슈가도 엄청 맛이 좋았습니다 완전하게 파리에 도착을 했으니까 일단 쉬고 또 파리 구경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